어리막이 뭐가 있어요? 어리막이 뭐가 있어요? 어리막이 뭐가 있죠? 언니 너무 힘들어요. 저 치킨 사주세요. 좋다. 사줘야 돼요. 알았어요. 지효 뭐 있지? 언니 너무 힘들어요. 어떡해. 그럼 왜? 치킨 사주세요. 이거 너무 민망해 이거. 지효가 너무 어른스러워서 너무 애교 있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. 명상시에. 어린강을 안 부리죠. 안 부리니까 아파도 잘 티 안 내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. 좀 부려도 돼. 좀 나자. 언니한테 좀 배워라. 언니처럼 어린강을 좀 부려. 이렇게 어린강인가요? 다운. 볶 ЧТО